창의력이 반짝반짝 빛나는 스크래치 프로그램 레벨 2편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는 레벨 1에 이어 레벨 2 강의를 진행하게 된 강사 정훈희라고 합니다. 여러분 반가워요. 자 우리가 스크래치 프로그램 레벨 1에서 어떤 내용들을 배웠었는지 기억이 나시나요? 네 바로 이런 것들이죠. 스크래치 프로그램은 블럭형 언어예요. 그래서 여러분이 다운로드 받고 여러분 컴퓨터에 설치를 했죠. 그리고 스크래치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화면 구성 요소들을 좀 익혔었구요. 그리고 간단하게 고양이가 이리저리 움직이는 방향 이런 것들을 배웠고 그 다음에 뒤에